굉장히 오랜만에 작품을 하게 됐는데요 미진이라는 역할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좀 무서운 여자죠 제가 작품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악역을 해보는 건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감독님이 또 직접 일본으로 전화가 오셨어요 꼭 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같이 해보자고 근데 제가 워낙에 존경하는 감독님이시고 또 우리 작가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작가님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영광이고요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격과 잘 맞는? 공윤진씨요 분위기 메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지훈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월드스타시고 굉장히 스타시기 때문에 굉장히 선입견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지훈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예전부터 알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줌마 같은 수다쟁 아줌마 같은 되게 재미있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쿨해 보이시죠? 군장실에서 제일 말씀이 많으신 우리 정지훈씨입니다 새로운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재미있으세요 되시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